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 입니다 오늘은 동명사에 덜을 붙여서 쓰는 표현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다 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보실까요 he decided to let his wife do the talking instead of him 어떤 정치인이 스캔대로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기자 앞에 나서서 한번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걸 누구한테 시킬 거냐 그거 아내한테 시키기로 했어요 아내와 관련된 스캔들이었나 봐요 나보다는 아내가 나서서 직접 해명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he decided to let his wife do the talking 이때 왜 the talking이냐면 talking이 이미 있어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let her do it 같은 느낌인 거죠 let her do it let her do the talking 그거 그 사람이 하게 해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지정돼 있죠 그거 그 사람이 하게 하다 다음 문장도 그래요 lawyers in smaller firms must do the selling themselves 대형 law firm에서는 영업 사원들이 따로 있고 케이스들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형 law firm에서는 lawyer들이 직접 회사에서 이거 하는 부분 이거 하는 부분 이거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 사람들이 직접 해야 돼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정돼 있어요 이거 그들이 해야 된다 직접 they must do the selling themselves 그래서 이것도 지정돼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차가 갈짓자로 막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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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riving was erratic 뭐... 갑시다 그 사람 중지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인 아니면 경찰이 봤을 때 그 앞에 차대가 이렇게 하는 게 보인 거죠 그거는 특정 상황에서의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지정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인들이 가벼운 이야기 주고받을 때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누가 하죠?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토킹이 있는데 그거 누가 하죠? 입이에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손 이러고 손가락 움직이고 이러는 거죠 손가락이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낌이 정관사를 넣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통상 원래 우리 보통 입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손으로 말한다 이거 얘들이 해 뭔가 있어요 그걸 얘들이 해 이 느낌으로 통상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좀 신기하거나 놀라운 상황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서 그거 손이 해 그거 손가락이 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죠 손이 말하고 손가락이 말을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죠? 요즘 10대 애들은 누가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문기사에 그런 게 종종 등장해요 Let their fingers do the talking 그러니까 손으로 얘기합니다 손가락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죠 또 볼까요? The man and I 이거는 좀 재밌는 예였는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앞에 산책하고 잠깐 부딪힐 뻔했나 봐요 그래서 차를 난 딱 멈추고 항의하는 거죠 좀 운전 똑바로 해 막 그랬던 거죠 The man and I exchanged words and gestures 야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으로 좀 험한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But in the end I let my car do the talking 이게 이런 표현이 익숙해지시면 익숙하시면 이제 바로 느낌이 오실 텐데 그냥 차로 으르릉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몰든 차가 굉장히 멋있는 무스탕 무슨 엔진 소리 큰 차였어요 그래서 으르릉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의 승리 이런 느낌이죠 결국 나는 자동차로 말했다 그렇게 번역하면 사실 멋은 없는데 그러니까 말은 그만두고 talking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통상 우리 talking 누가 하냐면 입이 한다고요 talking은 입이 하는 건데 차가 그거 하게 했어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이런 표현들도 생깁니다 자 보시죠 사이클 경기를 앞두고 언론에서 뭐 저 선수가 뛰어나네 저 선수가 뛰어나네 아니면 선수들이 이제 나가서 나는 잘할 자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 한 말이에요 It's great what people say but the legs have to do the talking 결국에는 the legs 우리 다리로 말해야 된다 다리가 말해야 된다 그리고 have to는 그 선수들 각각이 처한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잘났다는 거 사람들이 좀 인정하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뛰어난 선수라고 말해도 그거 소용없잖아요 결국 나는 다리로 입장해야 되죠 다리로 입증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리로 실력을 보여야 돼 그날 경기로 실력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말하는 거 좋은데요 but the legs have to do the talking 그거 결국 다리가 해야 됩니다 실력으로 그날 사이클 경기로 입증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죠 실력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느낌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육상 경기라든지 사이클 경기면 다 이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로 입증해야 돼요 이 말이 되죠 우리 같으면 다리로 말해 이상하죠 좀 근데 이게 have to do the talking 이라는 표현을 결국 이걸로 입증해야 돼 이걸로 실력을 보여줘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이해가 돼요 the legs have to do the talking 경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뛰어서 입증해야 됩니다 자 여기 좀 긴 예문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I got it with a gale who went after phelps in the relay 자 어느 날 저기 개주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개주 경기 수영 뭐라 그러죠 개영이라고 하나요 개영 경기가 있었던 날 그거 보도한 신문 기사예요 자 그날 펠프스 다음으로 뛰었던 개럿 웨버게일은 헤드셋 전날에 전날 인터뷰에서 그 전 과거죠 이렇게 말했었지요 let our swimming do the talking 오늘 결의가 어떠세요 내일 경기 잘할 수 자신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swimming이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입으로 잘하겠다 자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의 swimming이 말하게 해주세요 let 명령문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라는 건 우리의 swimming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our swimming do the talking swimming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으로 말하겠습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which they did 그런데 이거요 이렇게 which 잘 봤습니다 이런 용법 잘 알아주시고요 let's swimming do the talking 하는 걸 이들이 했죠 which they did 그들 해냈습니다 실제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most especially 레사크 그 중에서도 특히 레사크가 레사크라는 선수가 그렇게 했대요 특히 그날 잘 뛰었대요 let your performance do the talking 그러니까 네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이 너의 실력이 talking하게 해 즉 실력으로 보여줘 업무로 보여줘 아니면 실력으로 입증해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let 이 사이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무난하게 여러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이런 말이죠 let your performance do the talking 업무로 실력으로 실제 업무 수행으로 보여줘라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예문인데요 이거는 프로야구라고 하면 코리안 시리즈 시즌 막바지쯤에 접어들면 진짜 자기 본신력 보여줘야 될 때는 되는 거죠 at this level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최고 메이저리그 정도가 되면 그리고 at this time of the season 그리고 이 정도 시즌이 진행됐으면 you have to let your play do the talking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변명이라든지 이런저런 말 필요 없다 let your play do the talking 입 다물고 경기로 보여줘야 한다 have to 그래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